물을 먹었고 물을 먹읍니다. 하나 더 할까요? 다른 물장 많이 오셨다. 자 그러면 우리 점심 맛있게 해주는 여기 여기 부산 부산 주밥집 주인님 오셨네 요새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는데 제가 뭐 오래 살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까 오순도시가 맨 올해 자꾸 저렇게 부르고 댕겨 그죠? 저 사람도 사용료도 안 내고 저렇게 부릅니다. 저 사람이 말이야 그래서 세골가는 거 절대 돌아보지 마세요 백세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거기에 그걸 원하면 뭐하냐면 이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 제가 부르는 노래 나는 딴 따라다 라는 말이 불러요 이게 주제가야 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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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속에 정신이 간다 인생이 믿어라도 믿어라도 얼른 누가 말할 수 있나 아 아 ALEXA 오늘은 어디에서 빈 잠 없는 내 노래를 불러보았 까치midt는 행복한 인생 나는 왕 나는 강나라 만난이 좋다, 신부가 좋다 성적이 거듭은 유랑계길 진정 속에 세워진다 인생이 이거라도 이거라도 어디로 하나 안 할 수 있다 아, 오늘 어디에서 빛나는 내 눈에 흘러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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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간다! 간다!